카레, 카레 먹방 카레 cd 정말 기름진 너무 맛있어 산분... 산분카레에 들어간 고기 완전 맛있어요 좀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싸니까 아니면 가격은 한 2배 정도 올리고 고기 양을 한 10배 정도 올리는 거 어때요? 이 고기 조금만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진짜 들어봤자 한 이 정도? 이것도 나눈 상태로 한 두 개? 두 개는 아니네 완전 잘게 또 하나 있네 아니 4개 정도 있으려나? 너무 적어 가격에 비해 싼... 가격은 싼 거 인정 그치만 맛도 솔직히 인정 이 정도면 인스턴트 치고 인스턴트 치고 그냥 카레 치고 나쁘지 않은 맛임 맛있는 것까지는 맛있는 것보다 조금 밑 아 그래도 고기 좀 아니잖아 요 고기 좀 더 넣자요 제발요 부탁드려요 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좋냐? 표정이 왜 살아있지? 지금 기분이 나쁘지 않나? 지금 기분이 나쁘지 않나? 젊은 피패 기가고사는 색깔들이 어쩜 피패 해전 무너져버릴 걸 맛도는 두 대 기억이 없는 말일 걸 더운 비우고 넘어져도 마이고 어느 날 벌써 타협은 이렇게 잡아 먹어봐 먹방 잘게 잘게 한 6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? 고기 완전 이만한 거 이거 이만한 거 아니 진심 카레 집에서 나오는 고기보다 맛있어 나는 이 고기가 내가 전부 전국에 있는 카레집 세계에 있는 카레집 다 가본 건 아닌데 아니야 진짜 막 한두 곳 가봤나? 해봤자 먹방 끝 먹방 끝